대법원 일부는 800억 원대의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은DNC 대표 조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.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조은DN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45%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450여 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재판부는 사업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형량을 깎아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노드 Jasper